저 또한 탄도가 너무 낮게 나가서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딱 하나를 바꾸고 탄도가 좋아졌어요. 어떤 부분을 바꿨냐면요. 어드레스를 하고 나서 제 턱을 한번 봐 보세요. 내 턱의 위치가 목표 방향으로 살짝 기울어지게 바꿨어요. 제가 한번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턱의 기울기를 목표 쪽으로 바꿔서 샷을 한번 해볼게요. 어드레스를 하고 내 턱의 기울기가 살짝만 한 1도 정도 오른쪽으로 기울여 놓은 상태에서 샷을 한번 해볼게요. 탄도가 확실히 높아졌어요. 그러네요. 사이드로.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왜 첫 번째로 꼭 체크를 해봐야 되냐면 많은 골퍼분들이 어드레스 때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머리가 목표 쪽으로 공 쪽으로 많이 타버렸어요. 다가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단계별로 조금 나뉘더라고요. 초급자분들부터 중급자분들은 상체가 공 쪽으로 몰려 있는데 근데 또 반대로 상급자분들부터는 상체는 가만히 있는데 머리가 공 쪽으로 쏠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드레스 할 때 저를 좋아하는 골퍼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머리를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여 두거든요. 그때 저는 턱의 방향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내 머리가 정면 중앙으로 두는 게 아니고요.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여 주는 거예요. 그러면 턱의 방향 보이시죠? 바닥이 아니고 살짝 목표 쪽으로 기울여져 있어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 번 샷을 해보도록 할게요. 굿샷. 와 탄도가 정말 높네요. 네. 근데 이게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머리가 그리고 정수리가 목표 쪽으로 이렇게 앞서 있는 골퍼분들을 보면요. 백스윙 때부터 일단 꼬이지가 않아요. 리버스 피봇이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공 쪽으로 앞서서 머리가 목표 쪽으로 덤비는 현상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보여드릴게요. 머리가 이렇게 정수리가 목표 쪽으로 되어 있으면 백스윙 때 뒤집어지고 다운스윙 때 머리가 앞서 나가기 때문에 탄도가 높아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탄도를 높게 띄우고 싶은 골퍼분들은요. 어드레스 때 나의 턱의 위치 그리고 머리의 기울기를 바꿔주셔야 돼요. 어드레스를 하고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여 준 상태에서 확실히 탄도가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살짝만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그런지 저희가 정면에서 봤을 때 이상한데? 어드레스가 조금 다른데? 라는 느낌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조금 더 공을 뒤에서 바라보는 느낌이 나서 되게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냐면 어드레스 때 머리가 목표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 때부터 상체 턴이 안 되면서 상체가 빠르게 덤비는 템포가 생겼을 때 특히나 긴장이 많이 됐을 때 있잖아요. 그 상체 꼬임에 있어서도 상당한 많은 도움을 얻었는데 첫 번째로 골랐던 이유는 탄도적으로도 우리가 어드레스 때 머리의 기울기 따라서 공을 치는 타법 자체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이 턱의 기울기를 꼭 체크를 해보신다면 탄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전달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이 연습 방법을 준비한 내용이 있어요. 바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궁금해요. 어떤 포인트냐면 제가 우선 연습 방법 중에 허리띠를 또 준비를 해봤어요. 내가 다운스윙 때 하체를 쓰는 이 각도에 따라서 탄도, 이 발사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한번 샷을 해볼게요. 백스윙 갔다가 임팩트 때 하체 회전이 아니라 이렇게 허리띠 끝을 보면요. 백스윙 갔다가 다운스윙 때 허리띠 끝이 수평으로만 이동되는 골퍼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보이시죠? 근데 공을 정말 잘 치고요. 그리고 높은 탄도로 비거리를 많이 내는 선수들을 보잖아요. 백스윙 갔다가 이 허리띠 끝이 한번 봐보세요. 백스윙 갔다가 회전을 하면서 내 허리띠 끝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근데 임팩트 때 많은 골퍼분들이요. 이 하체 회전에 많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체 회전을 할 때 어떤 각도로 써야 되는지 조금은 몰라요. 근데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백스윙 갔다가 회전만 과하게 하는 골퍼분들이 많은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가서 이 허리띠 끝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잘 봐주세요. 백스윙 쭉 갔다가 보이시면 제 허리띠 끝이 올라가면서 회전된 게 아니라 너무 수평으로 직선으로 움직이면서 보시면 굉장히 낮게 갔어요. 근데 많은 골퍼분들이 탄도가 안 나가는 골퍼분들의 하체 회전을 보면요. 내가 분명히 회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닐 거예요. 나의 왼쪽 골반의 움직임을 보면 백스윙 갔다가 임팩트 때 다운스윙 하면서 이 허리띠 끝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회전이 안 되고 옆으로 밀리는 스윙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허리띠를요. 허리에다가 묶고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연습장에서. 내가 백스윙한 상태에서 이 허리띠 끝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보이시죠? 네.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연습스윙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정면의 거울을 보면서 백스윙한 상태에서 직선으로 움직이는지 수평으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백스윙 갔다가 하체가 회전이 올바르게 되면서 허리띠 끝이 올라가면서 정확하게 회전되는지 요즘에 정말 장타자 선수들 많잖아요. 그래서 임팩트 포지션에 이 허리 골반의 움직임을 보면요. 백스윙 갔다가 왼쪽을 딛고 무릎을 차면서 사실은 이게 왼쪽 골반이 올라오는 건데 사실은 아마추어분들이 따라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이 왼쪽 골반이 올라오면서 회전되는 느낌을 저는 이 허리띠 드릴로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번에 한번 샷을 해볼 텐데요.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 갔다가 임팩트 때 이 허리띠 끝이 올라가는 느낌을 정면에서 살려보는 거예요. 백스윙 갔다가 여러 번 연습 스윙을 해보고 제가 한번 샷을 해보도록 할게요. 임팩트 때 왼쪽 허리띠가 끝이 올라가는 느낌을 살리면서 어드레스 때 제가 첫 번째 연습 방법을 말씀드렸더니 턱의 방향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어드레스를 했는데 내 턱의 방향이 완전히 바닥을 보고 있거나 혹은 정수리가 목표 쪽으로 쏠려 있게 되면 백스윙 갔다가 임팩트 때 절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정수리가 목표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임팩트 가잖아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허리띠가 더 밀려서 직선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골퍼분들이 임팩트 때 머리가 나가고 상체가 덤비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저를 보면서 얘기하시죠, 여러분? 사실 그게 접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허리띠 연습 방법에서 상체하고 머리가 덤비는 것까지 조금은 개선할 수 있는 게 한번 봐보세요. 백스윙한 상태에서 하체를 쓸 때 왼쪽 골반이 올라간 상태에서 우리가 상체와 머리가 이렇게 덤빌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몸의 구조상 이렇게 완전히 몸을 찌그러뜨리면서 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탄도가 굉장히 낮게 가고 높은 탄도를 치고 싶은데 어떤 포인트를 신경 써야 되지? 라고 하는 골퍼분들은요. 어드레스 때 턱을 체크한 상태에서 나의 골반의 기울기 있죠. 내 골반이 얼마만큼 회전되면서 기울기가 생기는지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 쭉 갔다가 하체가 회전될 때 허리띠 끝에 보이시죠? 네, 올라가는 게 보여요. 확실히 올라가 있습니다. 이 느낌을 더 살려서 쳐볼게요. 확실히 보이네요. 허리띠가 위로 올라가는 거를 자세하게 보니까 볼 수가 있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스윙을 하면 많은 골퍼분들이 체중 이동을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몸이 같이 나가면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몸이 허리띠가 위로 안 올라가고 옆으로 밀리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아이언은 그래도 그럭저럭 맞을 수 있겠지만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밀려서 맞으면 바로 탄도가 낮아지고 미스가 나오잖아요. 드라이브 할 때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드라이브 할 때도 중요한데 물론 모든 샷이 중요해요. 이 허리띠 드릴을 할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백스윙 갔다가 하체 회전을 하면 그대로 내 왼쪽 주머니하고 왼쪽 발이 왼쪽 중심이 딱 실려있거든요. 근데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주의해야 될 포인트는 백스윙 갔다가 이 하체 회전을 했어요. 근데 다시 오른쪽으로 오게 되는 포인트는 꼭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체 회전을 신경 쓰면서 내 왼쪽 허리띠를 이 허리띠 끝을 올리고 싶다 하더라도 이 왼쪽 주머니가 정면에서 봤었을 때는 너무 빠져서 사라지진 않게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내 왼쪽 허리띠를 올리려고 할 때 너무 왼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포인트를 신경 쓰실 때 백스윙 갔다가 하체 회전을 하고 허리띠 끝이 올라갔죠. 임팩트 때 이 클럽을 가져왔었을 때 이 허리띠하고 내 클럽하고 한 뼘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백스윙 갔다가 임팩트 때 이 공간 없이 일자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내 하체가 충분히 뒤쪽으로 회전되어 있는 이 포인트 공간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한 번 더 이 느낌을 살려서 샷을 해보도록 할게요. 백스윙 갔다가 수직도 아니고요. 옆으로 수평으로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너무 뒤로 빠지지도 않게 샷을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허리띠. 확실히 위쪽이네요. 여기서 보니까 어데레스 했을 때 눈의 기울기랑 이 허리띠하고의 각 차이가 거의 비슷한 거를 임팩트 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탄도가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또 세 번째 포인트는 많은 분들이 이 헤드가 찍혀 맞으면서 탄도는 낮게 가는데 스피드량이 높아지는 골퍼분들 있죠. 제가 이 스피드량을 낮게 내릴 수 있는 연습방법 마지막 방법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요새 저도 KPG 투어 중계를 하다 보면 모든 선수들의 포인트가 스피드량을 좀 줄이면서 드라이버 샷을 하는 것에 초점이 많이 돼 있거든요. 맞죠?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 아마추어 골퍼분들도 많은 시청자분들도 꼭 눈여겨서 레슨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마지막 포인트는요. 이 클럽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 샤프트 텐션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백스윙을 올렸었을 때 이 골프는요. 이 샤프트 텐션이 다운스윙을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휘어요. 네. 근데 임팩트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또 반대로 휘게 되어있어요. 네. 이 헤드가 찍혀 맞고 스피드량이 높아지는 골퍼분들의 가장 큰 미스가 백스윙 갔다가 다운스윙 때 휘어져 있는 걸 임팩트 때도 계속 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동작이 왜 또 백스핀이 스피드량이 높아지게 되고 찍혀 맞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 갔다가 손을 계속 헤드보다 먼저 앞서서 갔어요. 근데 이 상태로 보면은 손보다 헤드가 굉장히 낮아져 있어요. 네. 이것 자체가 헤드가 굉장히 찍혀 맞고 그리고 스피드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포인트거든요. 근데 백스윙 간 상태에서 손보다 헤드가 앞서 나가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손보다 헤드가 올라가 있죠. 네. 그만큼 어퍼블로 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스피드량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연습 포인트는 어떤 걸 준비했냐면요.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이 그립을요. 가장 아래쪽까지 잡아주세요. 굉장히 짧게 잡았네요. 근데 만약에 제가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것처럼 그립과 손을 먼저 앞서 나가는 골퍼분들은요. 백스윙 갔다가 임팩트 때 보면은 내 손이 허벅지를 앞질러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연습 방법은요. 이 그립의 끝이 백스윙 갔다가 배꼽으로 오게. 백스윙 갔다가 배꼽으로 올 수 있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그립 끝이 몸 쪽으로 들어와야지 헤드가 손을 추월하면서 튕겨나갈 때 스피드가 빨라지는 거거든요. 제가 이 느낌을 살려서 한 번 샷을 해보도록 할게요. 백스윙 갔다가 그립 끝이 배꼽을 바라볼 수 있게. 굿샷 탄도가 많이 높아졌네요. 확실히 지금도 확실히 탄도도 높아지고 지금 한정우 프로가 이렇게 레슨을 해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저는 세 가지 포인트를 동시에 받습니다. 턱, 그 다음에 가상의 허리띠 그리고 지금 그립 끝 배꼽 네. 근데 만약에 허리띠가 없는 골퍼분들은요. 클럽으로도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클럽으로 이 골반 앞에다가 두고 백스윙 갔다가 내 허리 이 골반의 각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백스윙하고 너무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너무 오른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요. 백스윙 갔다가 하체가 회전하고 이 그립 끝이 올라가는 포인트를 살려야지 높은 탄도를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이 스냅 있죠. 그래야지만 꼭 백스핀 양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살려서 한번 샷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결국은 다운승 했을 때는 손이 먼저 스피드가 내지만 임팩트 구간 때는 손보다 헤드가 먼저 지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어드레스 때 이 턱의 방향을 목표 쪽으로 주고요. 그리고 하체 회전하고 손의 이 스냅. 내 손보다 헤드가 추월할 수 있는 헤드 스피드가 빨라질 수 있는 포인트를 살려볼게요. 아우 샷. 아 진짜 고탄도. 네. 아니 세 가지를 확실하게 짚어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고요. 연습 방법이 같이 있으니까 이거는 누구나 언제든지 체크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마추어분들 되게 손쉽게 드릴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허리띠 드릴의 경우에는 아이언이나 우드클럽의 경우에도 해당이 될까요? 아이언이나 우드클럽에도 정말 해당이 되고요. 오히려 드라이버보다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중심점만 너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완전히 단단히 실려있는 상태에서 이 하체 회전량을 확인하시면 훨씬 더 다운블로의 컨택으로 높은 탄도를 낼 수가 있으니까요.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